전북 전주시에서 10대 여학생을 무차별 폭행하던 50대 남성을 몸으로 막아서 제압한 의인이 대학 교수로 밝혀졌습니다. 전북대공대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김태진 교수는 지난달 28일 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거리에서 조깅을 하던 중 50대 남성이 10대 여학생을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김 교수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한 남성이 여학생을 쓰러뜨린 채 둔기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며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학생의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김 교수는 본능적으로 가해자에게 달려들었고 가해자의 팔과 다리를 제압한 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지켰습니다. 김 교수의 용기 있는 행동과 인근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가해 남성 A씨는 경찰에 검거돼 전주지검으로 송치됐는데요. A씨는 당시 통화 중이던 여학생이 하던 말을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고 착각해서 길가에 버려진 둔기로 때린 것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